야 석두야, 이런 사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냐. 형, 나 이 X끼들 잡아야 돼. 시동 꺼. 이 사건 제가 하겠습니다. 진실의 방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? 네 아저씨한테 죽는 거야. X끼들 지금 어딨어? 물건 받았습니다. 끝은 봐야지. 참 게 귀여움을 느끼는 새콤 자체가 뭐야. 이거 너 같이 좀 가야 돼. 뭐 남는 게 있어, 협조라도 하지. 니네 누군지 아니? 안 나와? 또 못 살게 되겠다. 가자! 장동철 대표라고, 어렸을 때부터 IT 인재로 위로는 꽤 날렸더라고요. 오케이 내가 먼저 뚫었어, 이 XX. 이거 총 있나, 총? 배가리만 달려버리게? 출동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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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세게 때리지는 않고 그래도 죽을까봐. 네. 넌 안 되겠다. 네. 도시 1つで IT犯罪をぶし壊せ! 犯罪としパニッシュメント!